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걸요 먼저 양파와 파프리카를 깍둑썰기 해줍니다 김치는 가위로 작게 잘라서 준비해주시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어서 잠시 볶아줍니다 이제 썰어둔 야채와 케첩 3스푼, 군소스나 간장 1스푼 물엿 1스푼과 물 약간, 향수육 소스 5스푼을 넣고 향수육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튀김옷의 소스가 스며들면 모짜렐라 치즈를 원하는 만큼 뿌려준 다음 뚜껑을 덮고 약불로 치즈를 녹여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